안녕하세요 잘하는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연세력 게임은 현팬치척결 왜 자꾸 이런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 주신거니까 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팬게임이구요 여기 다양한 팬치들이 보이고 제 얼굴은 왜 네모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있는 팬게임이 왔습니다 해 볼게요 뭐야 우와 쏘는 거네? 어 뭐야 뭐야 어 어 잠깐만 게임 소리 좀 줄일게 어 아 잠깐만 이거 야 쑥쑥 뭐야 쑥쑥 아 헤드 맞추면 그건가 어 최대 hp 증가 Z 스킬 쿨타임 감소 최대 HP 증가 지금 뭐 스킬이 있는 거야 Z 누르면 안되는데 아 이속이구나 Z 이게 X X 누르면은 방어 아 C는 그러면은 뭐야 아 두 발씩 나가네 어 재밌네 엔터 더 건전급이네 총알이 몬스터를 관통합니다 관통가자 어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C 스킬 쿨타임 감소 워킹아 여기도 있나 어 에너지인가 오우 오 annexinar 아 아프다 아 야 이거 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컨트롤 컨트롤 이속 최대 실드 증가 킹은 이거 떨어지면 죽냐? 흐리 확률 증가 떨어지는 거 없지? 어 뭐 떨어질 거 같은데 잠깐만 야 떨어지는 거 있어? 아 없구나 열쇠다 이쪽 문을 열자 1번 문 디리딩 아이고 관통하네 이제 아 너무너무 센데? 공격력 증가 이거 필수지 아 아 아 잠깐만 너무 많아 애들 이야 실드로 들어가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나이스 먹고 공격력 증가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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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빨간색은 뭐야? 에너지 안 차는데? 두.. 두 발씩! 에너지 안 차는데 뭐냐? 에너지 안 차 아 먹으면 차나? 어떻게 써 아아 Q구나? E는 뭐야? R R은 뭐야? 어? 뭐야 R 뭐야 이거? 1, 2 이런 미사일이 있었어? 아니 뭐야? 아니 존네 센데? 잠깐만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2번 누르니까 있는데? 크리 확률 증가 타격감 개좋아 타격감 개좋아 잠깐만 3번은 없어 R로만 돈써서 업그레이드야? R 어? 그러네? 뭐 R을 진작에 썼어야 됐네 그러면? 크리 확률 증가 물약 회복약 물약 회복약 증가 피격시분 아니 R 한번더 뭐 이렇게 구려졌어 한 번 때려놔 보자 잠깐만 위에도 있거든 지금 거의 거의 스나큽인데? 이 속은 너무 빨라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만 하자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 오퍼 미쳤다 이따가 아 아 아 아 아 아 학살 시안 60원 벌어야 되는 거야? 또 할라마는? 개 시원하네 개 시원해 공속 소리가 공속을 못돌아가는데? 크리 데밀리 증가 공속 인정력 어크레이브 아 잠깐만 오히려 안좋아진거 같은데? 어 잠깐만 끝까지 확인할게요 날씨가 배고파 35 새벽 깊은 때까지 충격 그 자세한 손이 모른자 안전 감사합니다 땡큐 김오티 아니 김오티 해치웠나 응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니 형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야? 한글자막 by 박진희 가자 오 뭐야 얘들 한 방에 안 죽네? 으이 크리 떠야 한 방이네 이제 크리 데미지 증가 한 방 샷 한 방 샷 한 방 샷 한 방 샷 오 아 쉴드 키고 들어가서 쉴드 키고 들어가서 어우 이거 무슨 코코넛이 나가네 코코넛이 어우 개많어 음 야 게임 잘 만들었다 근데 이거? 게임 잘 만들었어 게임 잘 만들었어 아 뭐 가질 못하게 하네 너무 외길로 만들었어 근데 외길로 너무 최대 쉴드 증가 셋 일 음 셋 셋 셋 셋 셋 이것도 공속이 증가하나? 셋 무기 야 이거 개 잘 만들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이야 네가 모일 좋아해 호우 이렇게 돌리는 것 봐 왼쪽 오른쪽으로 스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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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동으로 돌아가네 왼쪽 오른쪽으로 건풍 날리는거 보소 아 1,2,3 순서대로 까야 되나봐 음 이 내 스타일의 게임인데 이거 아 잠깐만 더 약해진 것 같어? 얘들이 세진건가? 아 뒤로 좀 밀려나네 공속증가 아 이 무 자 디펜스 공격력 증가 크리 데미지 공격력 증가 음 레전드 타격감 개레전드 빨리 성장하니까 좋네 빨리 성장하니까 좋아 도대체 몇개의 무기를 만들어 놓은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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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맵을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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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찮으면서도 찰지구나? 아 예스 공격력 공격력 아 이게 마지막이야? 그러네 아 계속 바뀌어서 좋았는데 좀 더 천천히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빨리 바뀌었다 마지막까지 변화를 볼 수 있게 이제 끝나겠는데 그러면은 숫자로 잠깐만 다른게 더 셀 수가 있나 근데? 잠깐만 아 숫자로 어 데미지 안들어가 잠깐만 데미지 안들어가지? 어 데미지 거의 안들어가 잠깐만 이거 거의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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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 소리가 안나 너무 빨라서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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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래서 잠깐만 이게 최고야? 아 이게 최고네 이게 최고 세긴 하네 자 그럼 폭들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뭐야 순간이동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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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쎄잖아 이거 아 왔다 어 어.. 수준 두개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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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기 아 그러고보니까 이걸 안썼네 C를 안쓰고 있었네요 여태까지 야 뭐야 클리어 뜨고 끝이야? 어 재밌었습니다 근데 얘 어 나는 근데 재밌었어 어 최근에 나온 팬게임 중에는 재밌었는데 음.. 그냥 어 그냥 그.. 뭐야 그 뭐야 그.. 어 무기도 계속 무기가 계속 바뀌면 재밌거든 룩과 룩변 같은거 자주 있을수록 재밌거든 게임이 어 점점 강해지는 느낌 들어가지고 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킹아 어 어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어 짧고 굵고 완벽했어 어 킹아 어 유바 어 어 어